우리 토끼 누나, 토끼 누나 꼭 빨리 뒤로 들어가요, 들어가요 언니들 거기 날라오시면 안 돼 자, 여러분들 많이들 했습니다 여기 우리 분량 같은 우리 외국인들도 좀 만나주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, 어쩌려고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하셨고요 남은 시간에도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 여기 마스크 언니들이 제일 고생했어요 우리 줌분이 언니, 이따 내려갈 때 그 옆에 외국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줘야 돼요 그 다리도 하도 많이 차갖고 그 외국인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, 언니 때문에 자, 수고 다 했습니다 자, 우리 마지막은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릴께요 자, 타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